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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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금이 이렇게 많은데 유보금이라는 거하고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익인여금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다른지 구분 좀 해주세요. 일단은 자본 항목에 있는 이익인여금을 유보금으로 부르는 분들도 계시고요. 회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재무상태표의 자산의 제일 첫 번째 항목인 현금을 유보금이라고 부르신 분도 계세요. 그건 협의의 개념이고 아까 그건 광의의 개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잘못된 해석일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투자를 하는 예를 들면 워렌 버핏이다.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유보금의 개념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 금융상품을 한마디로 금방 찾을 수 있는 예금. 바로 은행이나 투자에 대해서 내 돈 주세요 해서 내가 그거 어디다 투자할 수 있는 돈이라는 얘기죠. 그거를 보고 유보금이라고 표현을 사실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언론에 보도되거나 투자분들이 자본의 이익인여금이 직접적으로 유보금 성격으로 있다 보니까 물론 유보금을 불러도 됩니다. 그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이라고 연관지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오해가 계속 쌓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유보금이 이렇게 사내 유보금이 이렇게 많은데 왜 투자를 안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부를 들여보면 현금성 자산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마이너스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재고로 쌓여 있는 거죠. 재고로 쌓여 있습니다. 또는 미수금으로 깔려 있어가지고. 아니면 기계, 설비 투자. 이게 다 사실 유보금으로 돼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그러면 투자 재원이 얼마나 있는가. 결국 이 회사가 어느 정도 현금 가지고 버틸 수 있는가를 보려면 현금성 자산 봐야 되는 거죠. 현금성 자산과 단기 금융 상품까지는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곧 자금이 잠깐 유동성이 있어서 운영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데 항상 돈은 스탑 개념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풀러가야 되거든요. 그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어차피 다른 주주들이나 공모를 해서 주가 형성되는 걸 보면서 하는데 가끔가다 무증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무상증자. 줄여서 무증이라고 하는데. 무상증자를 공신하면 이거 호재라고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무상 100% 사기도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왜 호재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무상증자, 액면 분할 이런 효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이익인여금을 자본금화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본금을 돈으로 빼기는 어려워요. 이익인여금은 배당을 받아버리면 되거든요. 무상증자에 대한 것은 내가 그만큼 내 주식 비율대로 주식 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 회사는 자본이 충실해지는 효과가 있죠. 자본금 자체가, 법적인 자본금 자체가. 그 효과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신 회사의 가치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가 많이 오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신호효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본이 이제 건실해졌다라는 신호효과. 뭔가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된다. 예를 들면 액면 분할도 비슷한 효과가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이 주가가 400만 원이 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거를 10분의 1로 줄여서 그러면 훨씬 더 유동성이 좋아진다. 유통이 잘 된다. 이런 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군요. 잘 영업이 안 되고 회사 원형이 어려운 경우에 자본금 변화를 하는 것 중에 감자 있잖아요. 감자가 정말. 감자 공시 나오면 주가 팍팍 떨어지잖아요. 감자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이슈가 됐던 대우조선해양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이 작년에 감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감자라는 게 증자랑 반대로 자본이 감소되는 건데. 그렇죠. 돈 없는 회사가 무슨 자본을 감소시켜서 다시 돈을 주겠냐. 주주들한테. 그래서 이때 하는 감자는 무상감자입니다. 무상감자다.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주주들께 합의를 한 거죠. 돈을 안 받아서 좋으니 주식시절 줄이자.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우조선해양도 주가가 4천 원대였는데 갑자기 4만 원으로 지금 공시가 되고 있거든요. 10분의 1은 감자입니까? 10분의 1은 감자였거든요. 그럼 주가가 4만 원으로 사실 오른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죠. 시가총액 똑같거든요. 그런데 약간 착시효과도 있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두 번째는 돈을 줬어야 되는데 회사는. 돈을 안 줬기 때문에 감자차익이라는 이익을 잡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은 이익은 영업을 통해서 발생한 이익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자본인여금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대우조선해양의 반기보고서를 보시면. 감자차익이 쌓아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게 유해사가 결손이 있었거든요. 결손이 누적되면 자본금을 건드린 자본 잠식이 있는데. 그 사이에 감자차익을 넣어놔서 쿠션 역할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본 잠식이 안 들어가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상장 폐지를 가지 않게 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가 감자.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글자가 작아서요.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맨 윗칸에 보시면 감자차익이 해가지고요. 이게 100만 원 단위니까. 1조 2천억 원의 감자차익이 들어오니까. 사실 상장법인이 몇 년 동안 계속 손실이 나고 그러면 상패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자를 이용한다는 거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샤프전자가 홍아이 그룹의 인수 작년에 당했는데. 그렇죠. 그 전년도에 1,000대의 감자를 했습니다. 1,000대의 감자. 감자차익을 막아서 어떻게든 상장 폐지를 막고 회사를 팔기 위한 전략을 쓴 거죠. 그렇군요. 다행히 대우조선해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그래도 회복되는 모습을 겪고 있는데. 저러게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죠. 회복을 했는데 상패가 됐어요. 아직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상패가 되면 사실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쿠션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여하튼 갖고 계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규약 처방이지만 그래도 명맹을 유지시키고. 이익이 나면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은 마련한 조치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마지막 카드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카드를 쓴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자본과 관련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자사주를 산다. 또 자사주를 소각한다. 그런 뉴스들 삼성전자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주가 오르더라고요. 이런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회계에서는 자사주를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1조, 2조가 아닙니다. 10조 원이 넘습니다. 이걸 돈 주고 사오는 건데 돈 주고 사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회계상 자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처리를 해요. 그리고 배당도 안 주고 의결권도 없는데 왜 하냐. 일단은 목적은 스탁 옵션을 주든가 아니면 주가 안정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주가 안정을 걷어들였으니까 기존 주식의 분모가 줄어든 거죠. 그렇죠. 이건 매몰화되지도 않을 거니까 당분간. 어쨌든 간에. 유통이 안 되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은 왠지 향상되는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석의 반대말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거꾸로. 그런데 이게 효과를 계속 보면 소각을 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도 또 유통할 수도 있잖아요. 유통을 안 하겠다. 아예 소각하겠다. 그거는 예를 들면 상장 주식 수가 예를 들면 100주가 있는데 예를 든 겁니다. 그런데 5주를 소각하면 5%는 무조건 주가 올라야 되네요. 논리상. 논리상. 계산상. 삼성전자가 그런 거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물론 실적도 좋지만 그 효과도 일부는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들고 있잖아요. 너무 많이 들고 있어요. 현재 자동차와 삼성전자가. 그래서 또 다른 목적 중에 하나는 경영권 방어 목적이 있죠. 이거를 나중에 적대적 M&A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2세 승계라든지 이런 쪽에 활용하기도 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의결권 제한한다는 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사주에 대해서는 계속 제약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본금만. 자본회사의 재무체표에 자본에 관련된 얘기만 해도 이렇게 많군요. 사실 저희가 그냥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무상증자를 해서 편히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꼭 좀 알고 계셔야 될 재무적인 상식과 지식이 그렇게 들어있다는 거. 인사이트 파트너스의 강대준 대표 회계사와 얘기를 나누고. 시간이 다 되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